우리 강아지 명풍 나왔으니 야 어어 우와 안돼 얘 너무 세네 음 누가봐도 가슴팍에 있는 보석이 힘의 비밀인데 그죠? 쏘리 넌신운 좋아 일단은 이게 뭘까 큐브? 큐브? 라이트닝 아까 되게 좋았거든? 큐브 한번 써볼까 큐브? 큐브도 한번 보죠 일단 그 다음에 바디수트 어허허허허허 루이비응 아 그래요 루이비응 좋아하자 미스폰이 무기에요 무기 얘는 이제 모더소닉이 아니라 클래식 소닉이죠 아까 테일드랑 만났던 과거의 소닉이 좋아 그린힐 여기는 클래식 소닉으로 하는거 같은데 느낌이 어허 그린힐 에그맨을 찾아라 그냥 뭐 꼬린점을 찾는거겠죠 아 귀여워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우후우 오 조심 이게 하나 컨감이 좀 안좋은게 뭐냐면 점프를 떴을때 뒤로 도는키가 잘 안눌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래 점프 뛰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약간 뒤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점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 왜 이런 컨각으로 만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오 떨어지면 안되는데 그냥 갈까?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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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누가 날 때렸는가 이쪽으로 하는건가 아하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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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Forsyid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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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t oftentimes 오키 일반 실드겠지? 와 실드 와 저 바늘로 콕 찌르고 싶다 탱글탱글한거 봐 실드 겁나 탱글탱글한 어? 아이 내 실드 스픈데시가 없으면 소닉이 아니지 스픈데시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잘 안쓰게돼요 여기서 드랍데시를 더 많이 쓰는 듯 간단하네요 여기도 변신있나? 빠바바 저는 당연히 모던소 당연히 누렁이가 좋습니다 누렁이 좋네요 아니 최고의 잇아이템 쪼리? 쪼리가 나왔잖아 패션피플의 야아 야 운동화 멋있다 운동화 멋있어 아 쪼리 나왔습니다 쪼리 바꿔야겠네요 그쵸? 쪼리의 재수복이요? 아 야야야야야 와 우리 누렁이 너무 멋있어 야 이거 근데 지금 완벽한데 바쁠게있나 이게? 너무 완벽한 상태거든? 오 탄띠 이야 이거 엣지 있는데? 안돼 안돼 이게 더 귀여워 장갑은 일단 신발이 제일 중요한데 신발은 아 쪼리쪼리 아 그래 이거지 장갑을 여기다 맞추는거죠 파란색으로다가 그쵸?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바디를 파란색으로 으야 이게 무슨 짓 좋았어 좋았어 자 여기다가 이제 어 우리 귀여워 어 귀여워 좋아 이거 이겁니다 오케이 귀여워 귀여워 됐다 됐다 완벽한 패션위더 이게 아까 그 가슴파괴에 박혀있던 팬텀 루비 팬텀 루비 팬텀 루비 팬텀 루비 아 저게 힘의 부인인가봐 여러분은 이게 바로 사십구 세모소를 팬션 센스입니다 아 리빈이 고맙습니다 완벽해 왜 이쁘잖아 오 에그벨한테 팩북포 팩트폭녀 어 어 결국에 저 보석조가리 하나 믿고 까부는거네 그죠? 음 야 근데 인피니트가 멋있긴 하네 뭔가 제로 한번 플레이 보고 싶은데 잡았다 아 귀여워 잡았다 졸깃해 소닉이 종류가 두개인데 어 모던 소닉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의 소닉이 있고 과거 소닉이 과거 소닉이 클래식 소닉이 있어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보스인데 오 이거 이렇게 리메이크 됐네 이거 소닉3에 나오는 보스죠 소닉2에도 나오고 뭐야 은희 뭐 저거 뭐야 저기 저게 뭐지 어 오 뭐 뭐하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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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걸로 아 이걸로 패는거네 오케오케오케 야 근데 이거 발칸폭 어떻게 피하냐 이거 아 점프로 오케오케 제가 뿌리는 구슬로 패는거네 구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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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비 나왔어 안 돼 어 링 없어 야 근데 이거 좀 아니다 이거 되게 단점이 뭐냐면 맞았을 때 링은 안떨어요 그래서 링을 주워먹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오 오오 위험해 위험해 한번에 링을 많이많이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 좋았어 내놔 내놔 오케이 내놔 내놔 타이밍 맞게 호호 뭐라는거야 이 방금 무슨 UFO같은것도 나왔는데 우리 강아지 언제하는거야 왜 강아지 언제하지 쇠사슬이요 쇠사슬 아냐 지금 룩으로 한번 가볼래 거기서 easiest 쇠사슬 Auch 보다 그려주 무OUL 3일후에? 3일후에 뭔가 다 사라진대요 왜? 뭐길래 대체 3위로? 개목걸이 아닙니다 개목걸이라뇨 아까 목걸이 개목걸이 아닙니다 아 봐봐 러블리한거 봐봐 요번에 강아지가 보다 우리 누렁이로 하나본데? 소닉과 실버는 회복중이고 도시로가서 시민을 구출해줘 누렁이야 아 좋아 누렁이다 파크해비뉴 요거를 이제 어 우리 누렁이로 한번 시민들을 구해봅시다 근데 이 큐브라는 무기가 뭔지 몰라 이게 뭐지? 오 아 누렁이 졸귀탱 전기가 더 좋은거같은데 느낌이 아 큐브에 가두는건가? 우호우우 우와아 이게 뭐야? 아니야 나 전기가 더 좋은거 같애 전기가 더 좋은거같아요 느낌이 여기다 호밍어택으로 하고 전기로 바꾸자 무기를 오 쟤 뭐야 어딜 도망가니 어딜 도망가니 하얏 잡아라 졌 어 얘는 부스터가 없는 대신에 무기에요 요 괜찮은데 우와 전체 공격이야? 쩌한데 이거 세모를 누르면 발판을 만듭니다 이게 무기마다 특수능력이 있어요 무기마다 오호 어 큐브 괜찮은데 수구만의 매력이 또 있구만 좋아요 좋아요 하얏 어 근데 뭔가 누럭이럭이 약간 소닉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뭔가 되게 특이한 캐주얼 게임 새로운 게임의 느낌이야 소닉이라기보다는 지금 오신분들이 이거 보면 이거 소닉인지 누가 알겠어 그치? 아이앗 올려버리고 어디냐 아 저쪽 오케오케 위로 호호 호호 얼려 하나 오 안돼 오오 죽는줄 알았네 아래도 길이 있네요 다행히 내려가 내려가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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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이렇게 좋은 길이 호호 자가지고 아 근데 부스터가 없는게 더 맛있다 우리 누렁이 부스터 있으면 좋은데 왜 누렁이한테는 부스터가 없는거지 예헤이 그쵸? 소닉이란게 원래 가면 길이 생기는게 더 매력이긴 하지 짜자잔 어허 이것도 이쁘게 했는데 교복 교복이 방송이에요 방송? 우리 누렁이 이제 방송하나요 방송? 오 누렁이 방송 맥크리모자 오 저거 두건 맘에 드는데 오 두건 맘에 들어 두건 뒤로 갈수록 좀 멋있는 아이템들이 나오네 야 몰라 이 작품의 주인공은 소닉이라기보다는 그 자기가 만든 캐릭터네 어 자 가봅시다 미스틱 정글 카지노 포레스트 카지노 어허허허 어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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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미니게임 아닌가 어 이거 들어가보고싶은데? 잠깐만 들어가봐 이거 그 소닉3 미니게임에 있는 그거 같은데요 느낌이 아이 그냥 가라네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가야겠어요 오호 앞에 발판 보통 이런거 왔다갔다 할때는 압살을 주의해야합니다 압살이 제일 위험한 그런거라서 아이엇 아이엇 맵 이쁘게 만들었네 근데 맵이 좀 짧아요 압살 있겠지 어 압살 없는 소닉이 있어 소닉의 가장 대표적인 사망원인이 압살 낙산데 저걸 없애는건가 어 떨어지면 안좋을거같은데 느낌이 어 어 아래도 길이 있네요 오호 이렇게 와도 올라갈 수 있구나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되는거고 뭔가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을거같애 따다단 여기 우와 우와 링봐 오호 링 개많아 오 링 개많아 아하 요렇게 뭐 요스테이지는 별거 없네요 적군도 하나도 없고 빵 빠빱빠빠밤 클래식만으로 따지면 당연히 연호그래 야 저거 뭐지? 저 얼굴 뭐야 저거 반지 저 얼굴 뭐야 방금 안가 안가 드레스용? 우리 누렁이 수컷인데? 이거 다 이미 있는건데 이거 주는것도 랜덤인가? 항아리는 내일 이어서 합니다 오늘 소닉포시즈가 나와가지고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있어요 아쿠아로드 정체불명에 다수의 반응 에그맨의 로봇들일거 같다고 하네요 로봇은 아니고 어 누렁이다 이번에 누렁이로 가네 누렁이 아 무기 바꾸자구요 무기? 아 바꿀까? 그래 그래 바꾸자 이거 나고 바꾸자 나 괜찮은거 같은데 지금 쓰는거 누렁이다 오 여기 이거 뭐야 워터 슬라이드 오 오 오 잠깐만 얘네 튕겨내 튕긴다 튕긴다 안되 우리 누렁이 오 오 야 미친놈 아 아 이거구나 그래그래 오 조심해야되 이게 쟤네한테 막으면 튕겨가네요 그죠? 코스 이탈 오 위험해 위험해 중간에 뭐 걸칠데도 없어 이거 튕겨가면 안되요 버텨야된다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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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렁아 버텨야돼 버텨야돼 버텨야됥 밀림dzy 밀림 convenience 잔챙이들아 뭐 여기로 그냥 달려가면 되겠는데 잡을 필요없어 물놀이 너클즈가 나보고 물놀이 아니야 이게 아우 너클즈 구데기 저거 소닉매니아에서 변신하면 쓰레기같은게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하얏 잡아주고 아 나이스 좋았어 예헤이 빰빰빰 오 야 이 안경 아 야 저간경 맘에드 이번에 또 나의 커스터마이징 욕구를 불러일으키네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 뭐지 무기인가 무기 저거 무기같은데 무기 아 좋습니다 아 우리 누렁이 아 야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거 아니야 이게 아까 그 인피니트의 힘을 끌어 끌어내는 그 보석이었지 저게 무슨 아 돌아왔네요 테일즈 저기 아 팬텀 루비였죠 팬텀 루비 저기 아 팬텀 루비였죠 팬텀 루비 맞아 에그맨한테 무슨 3일 후에 계획이 있다고 했죠 계획이 있다고 했죠 이게뭐야 와 이거 언제쫄꺼야 와 하하하하 예아 쏘링엑스 와 미친 야 언제꺼야 아니 아 진짜 오랜만이다 노래 들으면서 아바타 세팅 무기를 또 다른거 써보자 UFO 일단 UFO 멋있는데 오 와 좋아요 일단 노래 들으면서 아 고맙습니다 일단 일단은 어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이쁜걸로 무기가 되게 멋있습니다 무기가 이렇게 생겼어 봐봐 보여요 지금? 되게 멋있지 멋있죠 멋있죠 그 다음에 헤드기어는 아 리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어 유튜브 저작권 걸릴까봐 너무 길면 저작권이 걸려서 살짝 꺼냈는데 좀 이따 다시 털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좀 이따 다시 털어드릴게요 야 또 내가 커스터마이 이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 좀 이따 다시 털어드릴게요 야 요번에 약간 약간 으흐흐흐흠 으헥 갱스터느낌으로 하자나 갱스터느낌 가죽 징박힌 장갑 뭐이런거 없냐? 어 요번에 갱스터느낌으로 갑니다 갱스터 신발도 약간 좀 거친 느낌의 오 괜찮아 괜찮아 사슬사슬 아 사슬 안보인다 마스크 때문에 사슬이 안보여 이거지 그러면 바디수스트 갱스터느낌 야호호 야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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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귀여운 누렁이요? 아 그래 야 이번에 한판만 이렇게 가자 멋있네 야 이번에 한판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맘에 드네요 이거 아 아린이 고맙습니다 바람돌이 소리 그쵸 맞아 이게 더 친숙하지 바람돌이 쏘니 그쵸? 고맙습니다 리님 리미님 정말 고맙습니다 섀도우가 지금 우리 부대를 쓰러뜨리고 있다 섀도우 섀도우가 적을 돕고 있다 왜? 친구인데 아 맞아 카우스가 아니라 그 인피니트의 뭔가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섀도우 같아요 느낌이 가봅시다 선셋하이츠 아 여기서는 그동안에 나왔던 캐릭들이 다 같은 팀이에요 아 모던소닉스테이지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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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던소닉스테이지 좋아 한번 시원하게 달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후 우후у 간다앗 간다앗 지이엇 아 장애물 많아 우후우 아 모던소닉 역시 모던소닉 역시 모던 소닉 선여앗 앞으로 아 부금 좋네 부금 잘 만들었네 역시 확실히 소닉은 부금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들어도 기똥찬 부금 그냥 넘어와야지 여긴 후후 부스터도 약간 더 뭔가 깔끔해지고 약간 모션이 좀 멋있어진 것 같애 자 게이지 모아주고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? 아 여기 오케이 어 부스터 없다 아 부스터 없어 쉐도우다 쉐도우 쉐도우 어 방금 앞에 쉐도우 있었는데 어 어떻게 낸거지 어 야 이거 귀여운데 아니야 일단 힙스터야 우리 우리 누렁이는 갱스터 됐습니다 갱스터 이야 저 전자시계 이뻐 G샥 G샥 이쁜데 오 G샥 이뻐 G샥 어 잠깐만 이거 또 귀요미로 가야되나? 아 이게 나스 귀요미인데 야 저거 저거 청바지 귀엽거든요 저런거 입히면 어 야 저거 귀여운데 코스튬 진짜 많다 멜빵바지 mop기 뭐 같은 경우도 헤이 헷 헷 헷 헷 헷 헷 감사합니다.